미래의 예측 안녕하십니까 미래의 예측의 박영숙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라 즉 태양광 시대가 오며 수많은 일자리가 태양광 산업에서 탄생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솔라 일자리가 거의 30만개가 이미 존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솔라 파워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의사의사하고 법도 바꾸고 파워가 있어서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겁니다 솔라를 지붕에 설치하여서 한 달에 400만원씩 월급을 30년간 받는 이런 일자리 굉장히 좋은 일자리입니다 재고도 남지 않고 뭐 이 택배를 할 필요도 없고 그죠 이런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는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래에는 이 주택의 대부분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생산시설로 바뀐다라고 저희는 보고요 특히 이제 막 솔라 기술 또는 솔라가 모든 에너지의 일 프로 정도를 차지한 게 이천십삼 년이고요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30% 정도의 에너지를 솔라 태양광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제 많은 나라들이 점점 더 많은 솔라 에너지를 활용합니다 솔라 기술이 매일 200여 개씩 새로운 게 나옵니다 무슨 기술이 나와서 효율성을 높였고 무슨 기술이 나와서 가격이 내려갔고 어떤 배터리가 나와서 아주 저렴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이런 기술들이 매일처럼 수백 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붕 위를 전부 솔라로 덮었습니다 솔라가 아이들의 이제 이 돈벌이 또는 일자리 또는 직장이 됩니다 제가 아는 친척인데 아이가 지금 13살인데 부모님에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안 갈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무료 교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무료 온라인 무크 교육으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고 해서 이 23살 또는 24살 정도가 되면 자기가 1억 연봉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부모님을 설득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솔라를 설치를 하고 그것을 에너지 거래소하고 연결을 해서 판매를 해서 매월 4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태양이 많은 달은 뭐 400만 원 조금 적으면 350만 원 정도 자 이렇게 13살짜리가 월급을 400만 원씩 받아요 30년간 받아요 정말 이런 좋은 직장이 없죠 노력도 하지 않고 사실 한번 설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내 구자의 돈이 꽂히고 재고도 남지 않고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회계를 합니까 세금을 내겠습니까 뭐 재고가 남습니까 아주 편안한 자리인데 이런 아이들이 자기는 트래블로그가 되겠다 여행하는 걸 좋아하니까 13살짜리가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해서 여행 기사를 써가지고 올리고 블로그에 올리고 해서 유명한 아이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처럼 이것은 지금 옥스포드 솔라하우스인데 영국입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한 지역에 가면 전부 한 지역의 모든 지붕은 전부 솔라로 덮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솔라가 우리나라보다 태양광 열이 적은 나라 유럽 같은데 특히 북구 유럽에서는 겨울이 되면 서너 시간만 빛이 나오고 그렇죠 전부 깜깜한 밤이죠 이런 나라에서도 이미 태양광으로 지붕에 다양한 설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있으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새로운 기술도 나오고요 이 새로운 신기술이 하루에 200개 300개가 쏟아져 나와서 지금은 지붕 전체를 덮었지만은 효율성이 66%짜리가 나오고요 이미 뭐 80%짜리가 나오면 지붕 위를 다 덮을 필요가 없고 조금만 덮어도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이런 기술 때문에 태양광은 급격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저희는 예측합니다 빌딩 자체가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으로 덮여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것을 빌딩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죠 발전소입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되는 거죠 지금은 효율성이 낮지만 점점 효율성이 높아지는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태양광은 이제 어느 나라이건 간에 솔라하우스라고 해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닉스솔라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아주 효율성이 높게 지붕을 집 전체를 그렇죠 벽을 또는 지붕을 솔라로 덮은 이런 모습이고요 그 오닉스 회사의 지금 CEO죠 CEO가 여러 사람들에게 설명을 듣고 있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아주 고층 빌딩 전체를 또 솔라로 덮습니다 고층 빌딩을 솔라로 덮어서 이것도 뭐 발전소라고 할 수 있겠죠 태양광 발전 빌딩입니다 발전 빌딩 그런데 이미 태양광이 지금은 시커멓고 무겁지만 투명 유리처럼 생겨서 효율성이 12% 13% 또는 16% 되는 이런 신기술도 나와 있고요 매일처럼 신기술이 나옵니다 특히 대만의 스타디움입니다 스타디움은 굉장히 크고 넓은 건물에 지붕 전체가 지금 솔라 판넬로 덮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빌딩 전체는 지금 솔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환풍기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열 기구 전부 다 이 태양광으로 사용하고 그 동네에 태양광을 나누어서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만이고요 그리고 이 솔라 패널은 전부 다 빌딩인데 호텔 같은 큰 빌딩에서 이미 모든 전기를 이 솔라로 받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린 플래닛이라는 이런 회사가 있고요 솔라를 약간 비스듬하게 세웠을 때 가장 효율성이 높죠 네모 직각으로 올라가면 그늘이 많이 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죠 이렇게 해서 지붕에 비스듬하게 세우는 이런 솔라 그리고 벽도 비스듬하게 세우는 이런 솔라 그 다음에 요세미티 내셔널 파크입니다 이거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면 거기가 따뜻하고 솔라가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솔라로 모든 빌딩을 덮어놓고 그 솔라를 이용해서 쿨링 뭐 시원하게 우리가 활용하는 냉동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이런 빌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요즘에 신세대는 노마드 시대가 온다 2020년만 지나면 아이들이 일자리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일자리를 한 군데에서 하다가 또 3주 일자리 5주 일자리 일자리 찾아 산만리 계속 돌아다녀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착하지 않고 노마드다 그렇죠? 전부 이주, 이동하는 이런 아이들이 집시 운동 같은 노마드 인생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직장 때문에 자꾸 자기가 사는 지역이나 도시로 옮겨야 할 때는 이제 타이니 하우스 운동이 일어납니다 타이니 하우스는 스몰 하우스가 작은 집이 12평, 13평이라면 타이니 하우스는 4평, 5평짜리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4평, 5평으로 집을 줄이는 이런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그게 솔라로 덮어놓고 그 솔라를 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컴퓨터 없으면 일이 안 되니까 컴퓨터라든가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을 충전하거나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4, 5평짜리 타이니 하우스에 바퀴를 달아서 아이들이 이동하는 이런 신노마드 이주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기 위해서는 태양광을 집 밖으로 이렇게 시설을 더 늘려가지고 태양광의 생산을 또 증강시키는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타이니 하우스 운동이 태양광의 패널이 있기 때문에 더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또 풍력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풍력을 이용하는 이런 에너지 시스템을 같이 이용을 하면 만약에 태양이 없을 때 바람으로 돌아가는 이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에 보다시피 이게 바닥에 떠 있습니다 딱 보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바로 태양광입니다 일본에서는 거의 플로팅 솔라라고 합니다 둥둥 떠다니는 솔라 즉 바다 일본은 솜이니까 바다에다가 이제 태양광을 깔기 시작했어요 둥둥 솜이죠 둥둥 대부분 일본은 지금 가장 역점을 두는 곳이 땅은 뭐 부족하니까 그렇죠 바다 놀고 있는 바다에다가 둥둥 뜨는 이런 솜을 만드는데 에너지 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뭐 한오션이라는 이런 기업이 크게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B 엑스포도 열어요 PB라는 게 포토볼테이크에서 태양광 판넬을 이야기합니다 태양광 판넬 기술에 대한 엑스포도 열어서 어느 기술이 가장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도 서로 연구를 하죠 이게 워터네스트 솔라 판넬이라고 하고 누가 디자인을 했느냐 하면 지안칼로 제마라는 이런 회사에서 지금 디자인을 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동그란 이런 집처럼 생긴 시설인데 이게 사실은 학교예요 에코 프렌들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에코 친환경적인 이런 집을 지어가지고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태양광 발전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사람들이 기온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바다 위에 또는 물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떠다니는 지붕 또는 집을 짓는데 가격이 점점 싸지고 있어요 왜 공정이 점점 싸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봤던 서로서로 엮어놨지만 이렇게 솥뚜껑처럼 생긴 태양광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하면 움직여도 부서지지도 않고 떠다니고 손쉽게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수명이 연장되는 이런 기술이죠 태양광 기술이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이런 기술까지 지금 이미 나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는 가장 많은 태양광을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중요한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태양광 기술들이 나오는 겁니다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태양광에 그냥 몰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태양광을 거대한 이런 기업으로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기업이 일본에 가서 설치를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의 뭐 바다가 보이지 않죠 전부 태양광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또 교세라라는 이런 기업인데 이 교세라도 일본 기업인데 굉장히 태양광을 바다 위에다가 많이 깔고 있는 이런 회사죠 이런 회사가 후쿠시마 재난 대지진 이후에 2011년이죠 이후에 굉장히 사세를 확장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각광을 받는 이런 솔라 파워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태어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에너지 산업이 미래 산업이고 서양 산업은 뭐 지금 현재 제조업들이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큰 부상 산업으로 솔라 산업이 뜨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2016년 5월 23일날 오만입니다 오만이라는 그 나라에서는 예 1기가와트는 지금 현재 오만에 20만 명 정도 20만 가구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정도입니다 이거 두바이입니다 두바이에서도 이제 1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1기가를 2020년까지 생산하겠다 2030년까지는 5기가를 지금 생산해서 두바이 전체 두바이는 뭐 조그만 나라니까 두바이 전체를 2030년이 되면 태양광 에너지로 제공하겠다 속이 안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유엔 미래 포럼에서도 솔라 메이커 스칼리지 이게 이 토니 세바가 앞으로 솔라를 활용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김천의 기후변화 상황실에도 솔라를 지금 설치를 다 했습니다 솔라를 해서 삼백 킬로와트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고 이렇게 누구나 개개인이 약간의 돈을 투자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면 그것을 가지고 월 몇 백만 원 정도의 그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일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일자리를 하지 않고도 내가 스스로 태양광을 설치하여서 사실 특별하게 볼 건 없지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가령 나무잎이 덮여있으면 나무잎을 떼어낸다거나 그렇죠 또 매월 그 액수가 들어왔는지 통장을 확인한다든가 굉장히 심플한 가장 편리한 일자리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해요 특히 테슬라 자동차는 정말 큰 일입니다 테슬라 자동차가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전기차에는 전부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솔라 태양광하고 배터리하고 같이 지금 기가 팩토리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 8월 1일에 기가 팩토리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이 50기가 정도 배터리 50기가 굉장한 거죠 50기가 이 50기가의 배터리가 어디에 필요하냐면 50만 개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에서는 2020년도까지 5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라고 공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50만 대의 자동차에 들어갈 배터리를 자기들이 생산하겠다라고 기가 팩토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에서는 한국에 배터리를 많이 받고 있고요 공급을 받고 있고 중국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배터리를 지금 사고 있습니다 이런 배터리가 앞으로 거대한 에너지 시장을 대체할 이런 산업인데 거기에 수많은 인력이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실리콘이 사라지고 페로프스카이트가 판넬을 만들면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페로프스카이트를 연구를 하고 있다고 알아두시면 좋고요 페로프스카이트는 실리콘을 대체해서 효율성이 수십 배로 높아지는 이런 하나의 새로운 물질입니다 페로프스카이트가 신소재 태양광 판넬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소재들이다 이거 지금 새로 개발한 이 효율성이 높은 페로프스카이트는 주로 버컬리 대학교에서 지금 만들어서 투크를 받았고요 페로프스카이트는 옥스포드에서도 또 연구하는 아주 팀이 있고 거대한 부자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페로프스카이트입니다 매일처럼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 200여 개 300여 개가 쏟아져 나온다 그랬죠 새로운 태양광 판넬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림에 장미가 있습니다 이 장미꽃의 장미꽃에서 나오는 그 물질을 또 태양광 위에다 태양광 패널 위에다가 발랐더니 효율성이 높아졌다 이런 연구도 나와 있고요 이것은 샌프란시스코에서 4월 21일자로 모든 지붕 새로 짓는 건물의 모든 지붕에는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으면 중공검사가 안 난다라고 법이 통과된 날짜입니다 4월 21일 날 그것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3년부터 이미 캘리포니아의 랑카스터라는 지역하고 세바스톨이라는 시인은 2013년에 집을 새로 짓을 때는 반드시 태양광을 깔지 않으면 중공검사 안 난다라고 법을 바꿨어요 캘리포니아는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새로 짓는 집은 전부 지붕 위에 솔라를 깔아야만 합니다 새로 나온 기술 중에 이거는 이제 큐브처럼 생긴 태양광 패널이에요 태양광 패널은 전부 얇았죠 납작했는데 튜브처럼 생겨가지고 이것을 새로 생산을 해봤더니 MIT에서 기술이 개발했습니다 해봤더니 거의 20배로 높은 효율성이 나오더라 이게 전력 생산이 가능한 입체형 그죠 큐브처럼 생긴 솔라 패널입니다 지금 현재보다 20배로 높은 효율성이 나오고 이 3DPB죠 입체형이니까 3DPB는 5월 29일자에 MIT가 사이언스지 저널지 이런 데에다가 지금 등록이 된 거죠 수년간 연구에서 드디어 MIT에서 5월 29일 날 저널은 에너지 앤 인바바러멘털 사이언스라는 저널에 등록이 된 겁니다 이 팀이 이미 특허를 받았고요 20배로 높아진다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생산 공장이 이 기술을 가져와서 쓰겠죠 그러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또 어디서 만든 거냐 하면 2015년에 나온 기술인데요 베이루스 대학교에서 이스라엘의 베이루스 대학교에서 이런 기술을 이용하면 거의 80%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또 발표한 거고요 이 기술은 모나시 대학입니다 모나시 대학에서 이렇게 만들면 효율성이 지금 현재 16, 18%인데 22%가 나온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2015년 8월입니다 또 호주의 팀이 이런 페로프 스카이트를 만들면 이렇게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40%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뭐 다양한 기술들이 매일처럼 쏟아져 나온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페로프 스카이트는 뭐 거대한 기술이다 태양광으로서는 뭐 이제 페로프 스카이트로 다 훌쩍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이거 텍사스 대학입니다 코발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루세니움이라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철 배터리를 만드는 이걸 가지고 또 태양광 패널을 만들면 효율성이 훅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온갖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오크출이라고 합니다 오크, 구운 오크 잎으로 나트륨 리튬 배터리를 만들었더니 이게 또 효율성을 뭐 확 높여준다라고 2016년 2월 22일날 또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특허를 받은 겁니다 수많은 기술이 하루에 수십 개 수만 개가 나온다 이것은 지금 나노와이어를 사용한 겁니다 또 나노와이어를 사용해서 배터리를 만들었더니 전기 생산이 아주 용이하고 지금보다 20만 배로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고 뭐 등등 이런 새로운 기술이 매일처럼 나와요 이것은 어바인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특허를 받고 지금 현재 태양광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이언망간 배터리입니다 아이언망간을 가지고 또 배터리를 만들었더니 효율성이 높아졌다 확 높아졌다 이것은 퍼시픽 노스웨스 내셔널 레버러토리에서 또 개발한 거고요 이것은 재미있습니다 오줌 우리가 인간의 오줌을 가지고 또 오줌을 발랐더니 효율성이 높아졌다라고 이것은 바스 대학교에서 바스 유니버스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또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만들었더니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아메리칸 케미컬 소사이티에다가 이미 등록을 한 이런 기술이고요 이거는 네덜란드의 웨닝건 대학교 기술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런 기술들이 항상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고 이런 기술들을 또 우리는 빠른 속도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활용은 한국에 있는 신성솔라 제품을 가지고 솔라젠을 만들었는데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이거를 가지고 한 개씩만 가지고 있으면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24시간 이제 불을 켤 수 있는 거죠 아프리카의 전등이 없어요 주로 그런 곳에 보내주기 운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솔라 확산 운동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죠 이번 시간에는 솔라젠, 특히 솔라를 가지고 일어나는 다양한 새로운 일자리가 정말 많다 여러 나라에서 솔라젠, 솔라 일거리를 또는 일자리를 많이 일자리 창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여서 에너지 생산자로서 돈을 벌고 태양을 설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기술자라든가 테크니션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죠 태양광 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태양광 확산 운동을 하거나 이런 일자리가 수없이 많이 생겨난다라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예측의 박영숙이었습니다